안녕하세요 게임군입니다. 자 오늘도 프렌즈 마블이 아니라 지렁이 키우기 지렁이 키우기 해볼건데 지렁이 키우기 해볼건데요 1위 달성해보겠습니다 아 위에꺼도 먹어야된데 량아 뭐 이럴 때도 있어 내가 먹을거야 내가 먹을거야 내 끼라 내 끼를 왜 훔쳐먹어 그건 도둑질이야 도둑질은 나쁜거라고 너 벌어받게 된다고 게임군님한테 벌어받는다 나는 죄엄전해를 가질거야 내가 더 나쁘 저는 나쁜아이예요 지금 개인거리 프렌즈 마블을 하고 있는데 택하를 냈어요 네 저번에도 저번에 프렌즈 마블을 할 때 아실수도 있지만 지금 또 4천만원을 잃었습니다 뭘 할거니 게임군 지렁이 수기 아니 잘하는 애를 가둬야돼 아 큰 애를 가둬야돼 잘하는 애를 가둬야돼 오 랩이 이거 심하나 내 힘이 심해 영상이 영상을 올릴수록 더 랩이 심해지는 건가 언제 애들이 어디 있는 거지 애들 아니야 우리 같이 만나자 안 만나 내가 왜 얼마일건데 이름 좋으면 생각해볼까 이름 좋으면 생각해볼까 이름 좋으면 생각해볼까 이름 좋으면 생각해볼까 이럴건데 안돼 저는 아 경화 안할래 자